형은 정말 쩔어 아! 어? 멘탈이 가루가 되는 가루 수준도 아닌 원자 단위로 쪼개진 사망 어? 와 구아레타 13에서 23 헐 멘진신 사망하네 히카리님이 중살이라던데 초살인 거 같은 건 나뿐인가? 헐 아 내 치유가 아니야 아! 지적자야 멘탈 수 있겠죠? 그렇다고요? 역시 네 아직까지는 뭐 비행기랑 거기가 괜찮네 아직 헬페보다는 낫네요 헬페보다는 낫네요 헬페보다는 낫네요 헬페보다는 맨 먹어야 마땅한 문제기 때문에 마그넷 시트 박스 어렵던데 띠보다는 낫네요 조립 욕구네 띠보다는 낫력 연구수지이네 아 뭐야 롱구 치지 치다 치지 치즈 치즈 뭄무세여 벙기민 깼다!! 깼다 깼다